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우리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단 수능 수학을 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자 먼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 첫 번째, 2022학년도, 학년도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자 학년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2021년에 수능을 응시를 해서 2022년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학년도를 쓰는 건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관련 있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중3들도 괜찮죠. 중2들도 괜찮지만은 지금 현재 고2랑 고3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고. 자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 학생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을 저런 이제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아 시나리오가 이렇게 일단 흘러갈 것이다 얘기를 분명히 잘 짜서 해드리겠지만은 결론은 한 가지야. 입시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전략보다는 결국엔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 결국엔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걸 좀 잘 유념을 하시고 저는 하나씩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일단 가는 게 맞을 것인지를 간단하게 짚어보시고 자 이 영상은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보고 아 그래 그래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신 게 맞고, 자 목표를 설정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자 우리 첫 번째 일단 리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이제 출제 범위는 무엇인가? 자 이제 발표가 된 바로는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자 공통과목은 인문계 친구들, 자연계 친구들 다 공통적으로 일단 시험을 보는 과목인데 다소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수학이라고 수학툴을 같이 응시를 하게 되죠. 자 문과랑 이과, 자 구별 없이 이 시험은 같이 보는 거야. 문제도 똑같을 거예요. 문제도 똑같을 거고 자 그러다가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예전 친구들은 예전 형들 누나들은 이걸 다 봤었거든요. 자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 계열에 따라서 기아나 미적분의 확률 통계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은 자 이제 조합이 이럴 거예요. 얘는 어차피 공통으로 볼 거니까 기아를 보는 친구, 대부분 자연계 친구일 거고 미적분 보는 친구, 대부분 자연계 친구일 거고 자 확률 통계 보는 친구는 자연계 친구들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 인문계 친구들 응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열이 좀 나눠져 있죠. 자유관련이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문제가 있어. 원래 이제 이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인문계랑 자연계의 통합이었어요. 통합이었는데 그게 나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대학들하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주로 확률 통계를 자유는 선택할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일단 될 거야. 자 이제 인문계는 이제 대학 때 이제 어떻게 일단 전형이 진행되나 보면은 지금 현재 발표된 바로는 인문계들은 사실 확률 통계랑 기아랑 미적분을 다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굳이 기아랑 미적분이 어려운 걸 선택해서 자연계 친구들하고 경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확률 통계를 잘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 친구들 주요 대학에서는 주요 상위권이나 대학에서는 대부분 기아랑 미적분을 권고를 하죠. 확률 통계는 잘 권하지는 않는 상태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제 이분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문계랑 자연계 통합인데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인문계 친구가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하잖아. 자 그럼 자연계 대학은 지원을 못해요. 대부분은 일단 이제 상위권 대학은 지원을 못할 거야. 자 하지만은 보세요. 자연계 친구가 기아랑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인문계 대학에 자유는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뭔가 이제 필요충분 관계 성립이 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예전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자 결국에 공통적으로 시험보는 그 문제들이 겹치긴 하나 선택과목에서 거의 뚜렷하게 일단 반응이 나올 거야. 인문계들은 대부분 확률 통계 선택할 것이고 자연계들은 대부분 기아나 미적분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자연계 교차 지원이라는 것은 자 나는 자연계 공부를 했으나 나중에 이제 뭐 생각이 좀 바뀌어서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인문계 대학을 가는 거는 수월하나 거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인문계 친구가 계속 인문계 공부를 하다가 어 나는 갑자기 자연대나 공대를 갈 거야. 또는 의대를 갈 거야. 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 너무 어려요. 뭐 이제 16, 17, 18인 친구들이 사실 계열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아 나는 이제 사이언스를 할 거야. 나는 이제 뭐 이제 메디컬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인문할 거야. 뭐 자연할 거야.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세분화 시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목표는 봐도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학교 나일 때 뭐 이제 문과외과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들 이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대학 가서 또는 대학 갈 때 나름 선택해서 가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원했던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상으로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해졌지.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 자연계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예전처럼 격심하기 힘들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어차피 선택 회복이 높아지거든 기아나 미적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뚜렷하게 본인의 성향이 있으니까 자 약간 좀 애매한 친구들은 좀 유리하게 좀 가고 싶으면 자연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저의 이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겠죠. 자 이거 본인이 일단 선택한 문제인데 결국 교차지원이 일단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렇게 일단 좀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럼 시험 자체는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자 이제 수학 시험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 과목이 이제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있고 자 수학이 있고 자 그 다음 탐구 이렇게 일단 있어요. 가장 이제 이 네 과목 중에서 자 이제 네 개 이제 분류 중에서 가장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 탐구에요. 거의 미친 듯이 풀어야 되거든요. 자 거의 미친 듯이 풀어야 해서 얘는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하고 자 그리고 영어는 그래도 일단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진 않으나 그리고 타임어택이 어느 정도 있긴 하죠. 국어는 타임어택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타임어택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 여전히 30문항에서 30문항에서 자 그리고 이제 100분 동안 시험을 봐. 아마 이제 중3 친구들 또는 이제 중학생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니 문제가 30개밖에 안 되는데 100분이라는 시간을 준다고? 이거 너무 뭐 중간에 유자차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 10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고등학생들 친구들 2학년, 3학년 또는 재수행 친구들이 그 모의고사 한 세트를 보통 이제 100분 동안 풀로 일단 집중해서 보면은 거의 탈지네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타임어택보다는 자 이 시험이 길고 장기간의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험장 안에서 지구력도 중요하고 결국에 수학 같은 경우는 푼다, 못 푼다의 문제로 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등등 겪었을 때까지 일단 100분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은 아직은 충분하다. 뭐 이제 요즘 최근 시험 같은 경우는 막 시험지를 끝까지 못 봐서 못 풀고 그러진 않고요. 딱 극명을 갈리죠. 푼다, 못 푼다. 이걸로 일단 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전히 여유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공통과목이 있었죠. 자 우리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공통과목 수학 1이 있었고 수학 2가 있어. 자 그럼 선택과목은 자 얘는 확률통계랑 자 그 다음에 기아랑 자 미적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세 과목이 있는데 어 그럼 출제를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거든 공통과목에서 75% 이내 그 선택과목에서 25% 이내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자 이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예비평가도 치러지 않았고 시험의 틈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 사실 너무 먼 얘기야. 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구조상 이렇다는 거거든요. 전체 서류 문제니까 아 공통문제가 22문제가 나오고 자 선택과목이 8문제가 나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업을 하고 이제 그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만약 확률통계가 생으로 시험에서 8문제가 나오면 어 만만치 않아요. 기아가 8문제라고 여전히 만만치 않아. 그 미적분도 8문제라고 만만치 않은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일단 기존에 나오던 거랑 좀 비슷한데 문제는 이거야. 이 공통과목에서 22개나 나온다는 거는 사실 거의 꼼꼼하게 모든 단어를 다 점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경중을 막 따지면서 공부를 할 시기는 아니지만은 공통과목은 약간 수월하지만 수학이라고 수학2죠. 수월하지만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시험범위 상관없이 문제수가 많이 나오면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것 좀 주목을 하시고 아니면 23플러 7이 될 수 있으나 자 이건 좀 변화할 수 있긴 한데 결국에는 공통과목의 수학 5랑 수학 2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또 그렇다고 이럴 거 아니잖아. 수학은 수학 2만 공부할래. 그럼 75점. 그치? 아주 잘했을 때.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일단 문제니까 어쨌거나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길 바란다는 거고 자 이건 이제 항상 변동 가능한 얘기다. 일단 예비평가 나와야지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는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예전에 예전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 예전에도 한번 이제 선택과목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안 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5문제가 공통문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가 선택이었고 그 선택과목 시험이 조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편파적이었던 게 대부분 미적분하고 확률통계나 이산수학은 거의 아무도 안 했어요. 전국에 20몇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선택을 한 의미가 없었어. 근데 이번 시험에 약간 좀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이제 선택을 어느 정도 일단 폭을 잡아서 약간 이제 분배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 좀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난이도를 예상하는 건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뇌피셜이야. 제가 뇌피셜 내가 지금 어? 지금 어떻게 이제 그 몇 년 뒤 얘기를 일단 예측을 하겠니? 자 그냥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쌓아놨던 경험치로서 대략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도 살짝 지적을 드렸으나 잘 들어봐. 수학이라고 수학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분량이 조금 될 거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자 보세요. 지수로그,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혈회가 수학1이고 자 수학2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있다는 과목이 생기는데 우리 아까처럼 만약에 공통문제가 22개나 23개가 나온다고 치잖아? 그러면 거의 꼼꼼하게 모든 게 다 나올 거야. 자 뭐 심지어 사실 수학1에서 가장 쉬운 단어는 지수로그 계산하는 건데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막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합답형 문제 나오면 또 쉽지 않겠죠. 기억력이 되고 고르는 거 삼각함수는 그냥 괴롭힐 수 있는 단어이고 자 수혈은 지금 현재로서는 난이도가 올라갈 때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1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두 단어를 꼽으라고 치면 지수로그 함수 단원하고 자 수혈 단원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3 학생들은 예전처럼 함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야. 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은 그 함수라는 단원 자체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인문계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힘들어 하겠지. 그럼 얘도 힘들겠죠. 얘도 힘들겠지. 그래서 더 꼼꼼히 해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2에 있는 함수의 극한으로 미분화 젖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제가 된 거로는 거의 고1대로 고여서 썩어 있어요. 이 과목들은 그냥 썩음이야. 이 썩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내기도 좀 힘들거든.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다 썩어서 아무거나 낼 수 있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좀 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수학이라고 수학2가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닌 거는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요소별로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자라는 게 결론이야. 자 기억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나름 시나리오를 두 개를 일단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던 거는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너무 상시적인데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어. 자 두 가지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수학이라고 수학2라는 이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일단 난이도가 어려워. 난이도 상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선택과목이 다소 있다는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일단 된다고 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일단 인문계랑 자연계가 다 같이 일단은 공부를 해요.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잘 생각해봐. 아무래도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제 경험상 봐도 항상 그렇고 거의 이제 수학만 해요. 수학만 해. 근데 만약에 공통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자연계 인문계 동시에 일단 이 시험을 딱 봐버리면은 문제가 커져. 왜 인문계 친구들은 다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거든. 자연계 친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문계 친구들은 나름 이제 비교율을 찾지 못할 거고 자연계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니까 여기서 이제 털릴 수 있죠. 인문계 친구들의.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인문계랑 자연계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둘이 섞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같이 시험을 보는 거야. 같이 시험을 봤을 때 분명히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인문계 친구는 양민학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또 이제 한편 생각하면 저도 결론 못 내리는 거야. 한편 생각하면은 이렇게 인문계랑 자연계가 나름 통합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끔찍한 혼종들이 생기거든요. 이 친구는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닌 친구가 분명히 생기다 보면은 너도 나도 너는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니다. 이렇게 일단 가시다 보면 분명히 다들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집단의 문제점이야. 집단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야. 만약에 이제 공통과목이 어렵고 선택과목이 쉽다라고 치면은. 그래. 여기에서 지금 인문계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자연계 친구들은 나름 선점하겠지만은. 또 선택과목이 쉽다 보니까 별도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 자 이런 시났도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 보세요. 자 반대인 경우는. 수학원하고 수학2인 공통과목이 쉬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일단 사실은 안정감 있게 맞는 상태야. 그리고 선택과목이 어려워. 자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자 이제 잘 생각해보자. 이건 그냥 내 의견인데. 수학원하고 수학2에서는 난이도를 높여봤자. 자 난이도를 높여봤자. 물론 시험의 목표가 난이도를 높이자는 건 아니야. 그래도 줄을 세워서 나름 일단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과목이 쉬운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 어차피 수학이라고 수학2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게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출제된 이 데이터 누적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2 같은 경우는 거의 고여있다 못해 썩어 있거든요. 더 이상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 싹 다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자유자재 일단 출제를 하되. 애들 때는 그냥 그걸 맞춰서 공부를 분명히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맞다고 보고 선택과목이 어려워지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선택과목이 어려워진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확률통계가 있어. 자 그리고 미적분하고 기하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두 개 과목은 난이도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죠. 왜 어차피 대부분 자연계가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은 거의 일단 난이도를 비슷하게 일단 책정해서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확률통계는 저도 이제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난이도는 어렵지 않더라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긴 이유는 주관식으로 애들 그냥 다 털리거든요. 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확률통계 같은 경우는 적당한 난이도를 유지를 할 거야. 분명 얘네 둘보다는 절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난이도를 얘네들처럼 내버리면은 애들은 아무도 시험을 못 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인문계 친구들 대부분 확률통계를 시험을 본다는 가정 하에는. 자 지금 현재 나오는 그 확률통계의 수준보다 조금 아주 조금 일단 높임이 되거든.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올해 2020 확률이야. 지금 현재 고3이야. 현재 고3도 6월달 시험에 확률통계가 소폭 좀 난이도가 올라갔더니 애들이 후두두둑 털려요.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맞지 않나. 근데 결론이 이거야. 나도 어저께 밤에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내가 이 고민을 하면 뭐하나. 어차피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인문계를 선택하거나 자연계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과목을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맞아. 내 결론은 또 한 가지야. 그래 이거를 지금 와서 전략을 짜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랑 비슷하거든요. 말도 안의 소리야. 이건 아직 일단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 인문계 친구들 일단 확률통계 대부분 선택할 거니까 자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자연계 친구들은 자 미적분이나 기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정확하게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자 아무튼 이제 그럴 것 같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또 이거예요. 문과랑 이과를 통합하려고 했던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어. 사실 쉽지 않아졌지. 자 보세요. 문과 친구들은 확률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당연히 일단 높을 거야. 왜 전형만 봐도 분명히 그럴 거고. 자 자연계 친구들은 미적분야 기아로 몰린다기보다는 사실은 맞춰 몰리겠죠. 대부분 다 이걸 하겠지. 자 이걸 할 건데. 자 그럼 봐봐. 인문계 친구들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인문계를 지방한다. 확률통계를 매우 잘해야 돼요. 매우 잘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 매우 잘하는 이유는 어차피 공통과목에서 일단은 자연계 친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나만의 선택과목에서 절대 실점이 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자연계는요. 자연계는 안타깝지만 다 잘해야 돼요. 아무튼 이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제 저의 고민과 저의 복잡함을 알겠어요. 저는 당장 일단 숨이 막히는 거는 내년에 일단 이 개정된 교육과정 상태로 일단은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한번 보는데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왜 그 체제가 1년밖에 유지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애들 가지고 실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난 좀 별로. 난 반대했어요. 난 그냥 별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결국 뭐냐. 일단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도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 그대로 일단 잘 쫓아가서 일단 이거 어떻게 일단은 대비를 할 것인가 그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문계, 자연계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학습 부담은 조금 덜 되긴 하지만 시험을 더 잘 봐야 돼. 왜 문과의과가 수학어나 수학들을 공통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럼 공통으로 봤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시겠죠? 아무래도 인문계 친구들, 자연계 친구들만큼 수학의 조예가 깊지 못할 거고 많이 못할 거야. 너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수학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 공통으로 시험을 봤을 때 그 생기는 혼란 알겠어요? 정말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흔하게 농담을 한 얘기가 인문계 1등급이랑 자연계 4등급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만큼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고정도 일단 마무리할 거고 자, 그래서 인문계는 확률 통계 열심히 하자. 자, 일단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럼 자연계 친구들 보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잘 짚어드릴게요. 사실 그러면 자연계는 원래 기아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약간 존폐위기까지 갔던 시험이긴 한데 결국 일단 드론은 갔어요. 드론은 갔거든. 그래서 그럼 저는 미적분을 선택을 할까요? 기아를 선택할까요? 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짜장면은 먹을까? 짬뽕은 먹을까? 이런 느낌이야.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두 개의 과목의 난이도는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결론은 취향이야. 뭐 학생들 얘기로는 개취죠. 개취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한간에는 분명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미적분하고 수학2가 거의 다루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보기엔 커버가 안 된 얘기에요. 자, 왜 그러냐. 물론 수학2도 미적분을 다루지만 다항함수 한정으로 미적분도 미적분을 다루는데 완전 다른 함수고 여러분 이제 깊게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완전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고 그냥 쓰는 계산도구만 좀 비슷한 거지 거의 새로 배워야 되거든. 자, 그럼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줄게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울 때는 약간 좀 착각이 드는 게 쉬운 듯해. 근데 지금까지 킬러 문제가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이력들 또는 기추문제 데이터만 보면 미적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마냥 쉽지는 않아. 자, 근데 문제는 기아는 어, 이게 약간 조삼무새한 느낌이거든. 기아는 처음에는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 왜 낯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형 다루고 여러분 중학교 도형은 거의 모르죠. 조금 어려워. 나중 가면은 지금 대부분 자연계층들 평가도 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미적분 하세요, 기아를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미적분 하세요, 기아를 둘 다 내신 시험을 다 볼 거야. 내신 시험 몽땅 다 볼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일단은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미적분이나 기아는 대부분 이제 자연계층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킬러 문제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면은 미적분 킬러도 만만치 않고요. 기아 킬러도 만만치 않아. 근데 어차피 모든 시험은 한두 문제는 분명히 어려울 거니까 그거 이제 고려하지 않고 아,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내가 정말 이제 내 피셜인데 예상을 좀 하나 해볼게. 아마 이제 여러분 2022학년도 있죠? 22학년도는 자, 미적분하고 기아를 선택하는 비율이 대부분 7대 3이나 심하면은 8대 2 정도까지 갈 거야.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자, 보세요. 분명히 이제 제수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수라는 친구들은 기아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분명히 미적분에 쏠릴 거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미적분에 쏠릴 건데 자, 이것도 난이도를 잘 생각해야 돼. 이 선택과목 난이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 표준 점수 때문이야. 왜 어차피 대학은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정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기아에서 운 좋게 더 표준을 잘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학생들 이제 이건 명확하게 취향 차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아, 나는 기아가 더 편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다가 23학년도, 24학년도 점점점 지나가면은 거의 뭐 이제 심하게는 5대 5나 6대 4 정도를 일단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사실 내 입장에서 힘을 내지만 나는 이 수업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의 운명이니까 그런 거고. 자, 그래서 학교 내신 두 과목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자, 일단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좀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마 이제 학교에서 권고하는 과목이 있을 거야. 분명히 대부분 미적분을 권고를 하겠지만은 제가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 나는 수능에 이걸 볼 거야.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겁먹으면 안 돼요. 뭐 기아가 이제 킬러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울까? 미적분이 어려울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기 때문에 아, 내가 컨트롤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본인이 맞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일단 좀 잘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것 중에서 EBS 얘기가 있었어. 잘 들어봐. 현재는 EBS 연기율이 70%고 자, 사실 이제 모의평가나 이런 수능 시험을 보면은 저도 체감될 정도로 아, 저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문제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제 그 학교 내신 시험에서 혹시나 EBS나 이제 뭐 부교제 이런 거에서 변형을 해서 문제를 냈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미 어디서 이걸 봤어. 봤는데 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더 안 풀리거든요. 수학은 그냥 처음부터 생으로 푸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EBS를 너무 이제 집착해서 볼 거는 아니야. 지금도 물론 아니거든. 근데 반영률을 50% 축소하겠다는 게 뭐 이제 공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지만은 50%나 70%나 내가 보기에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왜 그렇다고? 이 퍼센트를 그대로 일단 맞춰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자.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는 EBS를 이용해서 내신 시험을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고 활용을 많이들 하실 거야. 그럼 당연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겠죠. 그 정도 하시면서 반영률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큰 변화는 수학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반영필과 관계없이 그냥 참 좋은 학습자료니까 이걸 활용해서 공부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EBS 얘기는 그냥 내신 관련된 얘기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대학 어떻게 갈지 몰라.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내신을 잘 꼼꼼하게 일단 챙겨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 EBS 반영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나 EBS 안 풀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70% 50%나 이거는 사실 그냥 이제 정말 체감적인 약간 러프한 범위 아니겠어요. 자 너무 일단 크게 신경쓸 건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결론을 좀 가볍게 일단 내리고 제가 마무리를 드릴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결국은 한 가지거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본인의 계열에 맞춰서 공부를 뭐 하자. 열심히 하자는 거야. 자 우리 결론 내리자. 시험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잘 들어봐. 특히나 내신 있죠. 내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신 잘 챙기세요. 내신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아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발표된 걸로는 아직 명확한 점은 아니지만은 그 수능으로 학생부 말고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것이 30% 정도로 일단 된다라고 얘기가 되지만은 아무래도 주요 관심사는 주요 대학들이니까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 자 그래서 수학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일단 드리긴 했으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막 이제 어떤 선택을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일단 달라질 게 없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1학년 2학기를 이제 보내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될 건데 2학년 때 정말 폭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3학년 때 가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편된 수능의 첫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출제를 하실 거야. 그리고 아마 예비평가도 예정인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되 이 과목 간의 난이도는 지금에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대신 어차피 자연계 봐봐. 자연계 친구들은 어차피 기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까. 미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은 대부 확률 통계를 시험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해놓으셔야 돼요. 확률이 정말 꼼꼼히 해놓자. 자 그 정도를 제가 학과정에 얘기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시발점 강좌를 굉장히 꼼꼼하게 찍어놨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찍어놓은 이유는 아마 이제 지금 시기에 맞춰서는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느껴질 거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마 학부모님들 보시면 이제 이걸 아마 느낄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릴 때 공부하시던 그 수학문제랑 지금은 완전 레벨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전 정보도 나름 좀 많이 알고 있고 약간 이제 고여 있어요. 그걸 맞춰서 제가 강좌를 찍어놨다는 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이제 미리 좀 선점해서 알고 가야 할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대부분 안다는 전제야 일단 시험 문제를 출제해버리고 데이터가 누적되고 빅데이터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시발점 강좌가 기초 강좌지만은 그랬다 수능 베이스 다질 수 있게 굉장히 꼼꼼하게 미리 좀 땡겨서 일단 찍어놓은 겁니다. 자 그것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내신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어린 친구들 내신 버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수능은 이게 수능으로 이제 정시로 가는 것이 30% 정도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도 이제 마지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게 될 거고 저는 이제 뭐 방법은 하나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자 학생들도 열심히 더 하길 바라고. 저는 되게 굉장히 사실 설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한번 있어야지 저도 자극이 되고 즐겁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다 열심히 해주시고 자 아무튼 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자 이 영상은 막 몇 번 보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 저런 변화가 있구나. 아 나는 그냥 열심히 하자. 자 이러고 일단 끝내는 게 맞겠지. 자 아무튼 이제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